내 이름은 그리꼬. 한국 남자 경식 군과 사귀고 있다. 누구야? 유명한 아까 베라 노베라. 응. 이렇게 흐린 매일 티비를 보며 칼칼댄다. 그런데 자기 저기 가고 싶어요. 응. 자기 뭐해요? 응. 아유 엄마. 에? 뭐야 뭐야? 설마 다른 여자 연락하는 거야? 정말 이러면 안되지만 몰래 핸드폰을 봐야겠어. 화장실 갔다 올게. 좋아 지금이야. 에? 에? 아이고 일 어쩌지?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잖아. 어떡하지? 시원하게 말해볼까? 묵고 더불어가 탕수육부먹 침묵보다 더 고민되는걸 주문을 외워보자. 쿠키 커플 구독하면 너도 된다. 쿠키 커플 너도 된다. 쿠키 커플 구독하면 어떠 된다? 나왔다. 이젠 보는 일만 남았어. 나올 때도 보고 있어. 냉장고 열 때도 물 마실 때도 운동할 때도 기타 칠 때도 심지어 유통기 한 지난 박서준 같은 따뜻한 미소까지 오마이갓 김치! 다른 여자 연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대대 전두엽까지 전해지고 있어. 혹시 바람 비는 건 아니겠지? 좋아! 만약 바람이면 도끼로 교식꾼에 코지 자기! 제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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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아유 여기 절대 현수하지 않을거야 쿠키 커플 이바플 응원댄스 코아라모기 란젤이? 이런 늑대 같은 놈 기껏 밥 먹여놨더니 다른 여자를 봐? 지금 보니까 생긴 것도 변대 교장선생님 같잖아? 역시 머리카믹 짐쓴는 고두지 말했는데 응 응 구리코 세로로 읽어봐 구리코노만 구리코노만 사랑할 거야? 슈고이 친절한 견식꾼은 매일 밤 날 위해 검색어로 편지를 섞어 내가 행복해할 생각에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아우 사랑구이 오늘도 견식꾼의 로만딕함에 우리의 가슴에는 선레인만 남았고 댓글은 그만 좀 말하는 댓글이 가득할 것이다 근데 여로 시작하는 말이 여덟밖에 언니야 이석키 이 방송은 동가란제리 절기절기 긴략제리 또는 할머니가 젤이 の 댓글에 오그리 しました